2022년 10월 16일부터 17일 파트 1 주중에 캄푸누 대첩을 치르고 돌아온 인테르는 아주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토로 렐라 이 97년생 듀오는 지난 캄푸누 대첩에 이어서 연속골이죠. 4대0으로 3연승 중이던 라치오와 8연속 무패 행진이던 우디넷에 나름 볼만한 내결이었는데 PL 성님들한테 밀려서 국내 중계로 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날 결과로 라치오는 5연속 무실점 우디넷에는 9연속 무패 양쪽 다 얻은건 있는 0대0 첼시는 마운트에 멀티골로 빌라 원정을 무난하게 깼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CR700을 달성한 호날두는 홈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스승인 퍼거슨경에게 직접 상을 받았죠. 하지만 맨유는 이날 뉴캐슬의 강한 성벽에 막혀 승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뉴캐슬의 이날 유니폼 조합을 보니까 딱 파가 떠올라서 이렇게 넣었어요. 리즈대 아스날 도대체 남들보다 몇십분 더한 경기입니까 이게 요즘 축구는 송신장비가 고장나면 정말 진행이 안됩니다. 진행이. 어쨌든 원정에서 나름 그 열악한 변수를 뚫고 아스날이 힘겹게 승리를 따냅니다. 그러면서 뒤에 당연히 리버풀을 응원했겠죠. 근데 그것이 실현되었습니다. 리버풀엔 역시 살라죠. 그의 한방이 맨시티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콜란드까지 11연속 특점 행진에 실패했습니다. 드디어 그의 약점을 알아냈어요. 지난 커뮤니티 쉴드 때도 그렇고 리버풀이죠. 근데 이 약점을 만드는 건 누구냐 바로 펩 과르디올라 아닌가 싶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해도 됐을 법한데 가끔 강팀을 만날 때마다 도지는 명장병이 만들어낸 결과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리버풀의 형제 아스날은 완전 개이득을 받죠. 이 결과로 선두 아스날이 2위 맨시티보다 4점도 앞서 나갑니다. 자 그럼 다른 리그 경기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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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